안녕하세요. 사장님 너무 멋있어. 맛있겠다. 나 제주도 와서 회는 많이 안 먹어봤어요. 오히려 제주도 오면. 너무 신선해요. 고등어 회 이거 되게 귀한 거잖아요. 사장님 이거 신선할 때 먹어야지 맛있는 회잖아요. 고등어 회 먹어봐. 이 귀한 거를, 이 신선한 거를. 이거 먼저 먹어야 돼. 어머니 흥분하셨어요. 어머니 흥분 많이 하셨어요.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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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은 추억이다. 맛은 추억이다. 맛있다. 빨리 먹어봐. 맛있다. 역시 맛은 추억이네. 추억이다.